오늘의 추장은 펫추장 안녕 얘들아 안녕 자 뭐지? 이거 해줘 됐죠? 나 부탁이 있어 나 부탁이 있어 이거 이거 자기가 샀나 내가 샀나 너무 오래됐어 이거 우리 애들 해주면 안 되나? 올라가는 김에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난다 나 안 돼 나 안 돼 파이팅 다행 나 안 돼 나 안 돼 내 안 돼 나 안 돼 왜? 추장 그거잖아 알어 알어 근데 우리 애들은 머리가 왜 이게 맞는데 누구 맞구나 이봐 우리 아인 추장 이건 아니다 추장은 딱 한 명밖에 없는데 아냐? 쟨니가 뭐래 우리 아인 추장 귀가 없어 저기서 구경할까? 어 추장님 추장님 어디가세요? 알추장 이렇게 벗으려고 코코야 무서워 저거? 아 무서운가보다 너무 길어서 너무 무서워 여기 은근 껍쟁이들 다 모였는데 코코 칸 아인닛 큰 칸도 왔어 이게 막 눈을 막 굴리면서 구경 아하 아하 무섭대 빨리 만들어라 아버지야 오케이 오 추장님 뭐가 이상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에헤이 우리 아인 우리 아인 우리 아인 우리 아인 저희 아인 아하 아 오 우와 우리 애들하고 되게 잘 어울린다 안쪽이 남집사님, 이사람 와주시길 바라며 아내야 그치 ? 남집사님, 이ronic 왜 세레모니를 해? 아직 안됐는데 응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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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잘생겼네 제가 욕을 잡고 와서 가똥 역시 아인이 집이 작아졌어 너는 이리 와, 이 새끼 이리와,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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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! 그치! 아! 오우 마늘에 Enterprise 하나 둘씩 현장을 떠난다 나 이리 와 윙 윙 윙 윙 자! 면담 한번 하자 알잖아 코? 코추장감인가? 코가 주장감이지? 오오오오오! 코추장 코 코추장 고추장 고추장이라는 줄 알았어 고추장 자 그 다음에 누구추장 할까? 이번엔 미치추장 미치추장 미치 맛있다 그 다음에 반쪽추장 반추장 반추장 오 반추장 그 다음에 매고추장 레고추장 레고 멋있다 성냥파리소년들 그 다음에 칸추장 칸추장 칸타다 괜찮네 칸추장 네 칸추장 에디추장 에디 에디 끼니추장 새끼가 많으니 아주 골고래 해봐 나한테 주려고 하죠 끼니 끼니 똑같이 해봐야 돼 끼니는 그냥 아줌만데 끼니는 아줌마야 공주의 추장을 선정해야겠다 공주의 추장을 선정해야겠다 도구도구도구 도구도구도구 오늘의 추장은 오늘의 추장은 오늘의 추장은 아줌마 아줌마 콩트로 찍어 먹자 오 티니 아 귀여워 고추장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난 닭발쟁이야 홍in 심제 홍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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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ijk 야! 야! 누가 막 물어! 이거 누구야 이거! 이거 누구야? 이거 돼지지? 이거 돼지 먹고! 왜? 왜? 리치야 내 발가락 물었어! 어? 텐트 안으로 발가락이 딱 물어 물었어! 아 귀여워! 리치야 손 눌면! 이거 봐봐! 칸이 됐네! 야 아빠 손 잘랐지... 어? 칸은 좀 무섭다! 허리 아프다고 그만 놀지 않았네... 앞치비 봐!! 와부 짤리야 어디있지? 와부 짤리야 어디있지! 아무자는 허리봐! 정연은 두번째는.. 왜? 뭐 하나 때려잡겠는데? 아아포! 이봐, 누구야 이거? 오! 아아포! 꼬끄러져라! 놀다가! 누가 이끌어? 아빠 입 벗겨졌어! 아이고! 벌써 다쳤잖아! 호떡이 벗겨졌어 근데 꼬끄러져라니 아빠 유진! 빠이빠이! 아빠 유진! 아빠 유진! 뭐지? 가족사진인가? 갑자기? 가뿐 가족사진 꼬끄러져라! 꼬끄러져라! 그럼 또!